진짜 천천히 누르니까 누나 느낌 올 때 눌러야 돼. 진짜 중요한 백이야, 이거. 챔스탈 딴. 쓰리! 투! 원! 자, 과연? 걸보님! BJ 걸보! 걸보님! 그러면 제가 한 번, 요 녀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걸보의 팀은! 바로! 맨유! 자, 맨유로 옵니다. 난 솔직히 안영수야하고 막내연진님하고 걸보님은 피바라 잘할 것 같아. 처음 시작하는데 넌. 막내연진, 안영수야 걸보. 그렇습니다. 완성된 팀은 바로 이렇게. 맨유의 걸보 다누리, 막내연진. 이벤트수의 토끼에라 뚜밥이 많이. 리버풀의 주보리, 안영수야, 우리. 맨시티의 토마토, 수힛, 숲입니다. 맨유 탐이 된 기념으로 맨유 유니폼 하나 준다. 이거 정품이야, 이거. 고르노 페르난데스. 우와, 이거 발판이 아니네? 진짜 메뉴. 진짜 메뉴, 진짜 메뉴. 우와. 자, 3교시 들어갈게요. 오케이. 컨셉 잡았다. 뭔데? 슈팅으로 갔다 했잖아. 슈팅? 나 게임 재능이 어떻게 좀 있는 편이야? 난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래? 보자. 나 피파라는 게임을 해봤어? 아니, 이번엔 처음 했어. 축구는요? 축구는 어느 정도? 지식이랑? 축구도 그냥 월드컵 강간이 우리나라는 기본이라고. 축구가 뭐예요? 축구? 봐봐. 축구가 뭐예요? 원하시는 정답이 뭔데요? 없어요. 이 사람의 기본 바탕이 어디인가. 공 차는 거.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난 우리나라는 선수였어요. 누구여? 난 이거 월드컵 때 화이트컵을 좋아해가지고. 화이트창. 2개에 축구적으로 관심이 생겼어요. 아, 잠깐. 두 번째 제품은 10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뒤에 초경인가요? 뭐야? 여기는 왜 또 밴시티야? 뭐야? 나 원래 하늘새부터 좋아하기도 하고 별이 다섯개여가지고 그냥 차에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게 이래서 배달의 민족 별점을 폐지해야 돼요! 아니 왜 다들 맨시티를 들고 오는 거야 왜? 재능 피규어 과날 우리에게 굉장히 평가할 거야 누가 더 잘하는지 몇 파 정도 해봤어? 아니 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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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사이드고 오늘 나쁘지 않.. 어? 이거 꼴이 아니였어? 모 꼴이니라 이메사도 아니야 그 친구를 슛할 때 모양이 상동 염색체 라고 짓어가지고 진짜 몸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몸이 조금 무섭긴 해 그 친구를 xy 염색체 스타일이라는 친구 문합 프로 연결 이 캐릭터를 못하니까 그래 이게 안 좋아서 그래 나와봐 나와봐 맨시티라서 안좋은거야 맨시티라서 분명히 우리가 맨시티 상대의 수피 그 다음에 리버풀의 오리 주보리 여기 팀이 나중에 맨유한테 시비를 줬나 걸거란 말이야 맨시티한테 뭐라고 하냐 내가 챔스 우승 몇 번 해봐? 아.. 너네 챔스 우승 몇 번 해봐? 어.. 이거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 맨유가 여기 리버풀이 깝친다 특히 니네 EPL 몇 등임? EPL이 뭐야? EPL이니까 리그 리그 몇 등임? 어.. 이런식으로 물어보네 우리는 3등이야 이것만 해 이것만 해 이거 계속 외워 외워 알겠지? 무조건 외워 알겠지? 다들 외워야돼 이거 외워야되나 사진 찍어 자 금카랑 50억 요거 두개가 좋은거거든? 어 한개 눈살 찌푸러지는거야 사실 자 7강 하나 자 5강 둘 우와 금카 자 금카 하나 가봐요? 잘만 떠봐봐 잘 가보죠 불꽃 웨일즈? 누구야? 이안 러쉬? 이안 러쉬? 이안 러쉬가 오옥하면 괜찮아 나가요? 이거는 조금 대박 노릴 수 있어요 노릴 수 있어요 자 방탄 프랑스 요리스? 아니 아래올라? 방탄 아래올라 우와 잘 떴어 나름 잘 떴어 100 잘 떴어 잘 떴어 이건 잘 뜬거야 30배 1950부터 가자 이게 진짜 고점 미친 팩이야 이게 진짜 고점 미친 팩이야 저점도 높아 저점도 낮아 제발 가자 나 캐릭빠로 우승해주세요 고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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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즈 MC 메시 오타멘디 오세요 오타멘디 156억 156억 괜찮아 누나 아직까지는 컴온 폴랑 아직까지는 비어이 독일 독일 시에 고레드 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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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아 싸다 아 의뢰 이거 좋은 카드라고 조현 고점이 높은데 저점이 또 낮은데 방탄 독일 10 괴치 마리오 괴치 우와 우와 이거 좀 잘 드림 오늘 카드가 한 손꼽 사꼽 중에 제일 비싼거 제일 비싼거 한 방 뿐만 아니라 모든 한 방 똥 뚫어서 제일 비싼 거거든. 이거 사실 우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김치 한 번 해서 시작 찍혀야 돼. 자 하나 둘 셋! 잠깐 누나 누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이건 떠야 돼 진짜로! 이거 안 뜨면 나 진짜 큰 거 아니야? 이거는 진짜 개쩐다니까? 아 이거 미쳤다 이거. 이거는 누나 말해줄게. 히어로 일단 뜨면 대박이야. 히어로는 그냥 이 멸체 몇 개 없거든? 감당이 안 돼 다시. 이거는 이거는 그냥 말 안 돼. 진짜 천천히 누르니까 누나 느낌 올 때 눌러. 진짜 중요한 백이야 이거. 아 제발 플리즈! 부부부부부äft 그것부 플리즈! 이거 올 때 가자. 오케이, versatile! 넷! 5...4...4...5...2...1... 제발 이제 푹 하는 Jetzt 다 Year! 챔스 탈 딱! 자... 자 자... Stationinooso! 검은머리야 검은머리! 김민재 나 끝났다. 김민재요? 김민재 맞아. 누나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여기 클릭 한 번 해. 그러면 다 벗겨지면서 딱 나올 거야. 쓰리 포인트 해줄게 누나. 진짜 도와줘. 제발. 쓰리. 투. 와. 존나게 아리바생. 와. 잠깐만. 이거 지금 등장 못 해. 왜냐면 이게 팔려야 우리가 팀 맞춰 지금. 아 이거 맞춰? 아 잠깐만. 볼 것도 없어요.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과연 하한가를 뺏으려는 행동일까? 진짜 사주시려는 걸. 대체 127회 차도림 대표 안 주셔서 100. 예? 아니. 아니 누나. 누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이거 뭐 사주시된다. 고맙습니다. 아니 creamy revenir Geschichte. 아니야. 아니 어디서 팬 분들 뭐야. 8,500억 정도 될 거 같아. 8,500억. 우나는 슈팅 메타로. 누나가 왜냐면 우리 팀의 에이스란 말이야. 아예. 아니 공격수를 4명을 배치하는 거야. 아깐거라고 말해서 날개가 있었고. 우리는 지금 공격수가 4명이야. 응. 이거 2대. 4, 2, 4. 아 근데 이거 괜찮겠지? 어 이건. 아니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슈팅만 생각해서 선수를 넣어보자. 진짜로. 그러면 안 써줘야지 우리. 얘는 진짜. 아 근데 이거는 못 써. 그건 못 쓰고 그 밑에 거. 와 이거. 이거 많이 투자했다 진짜로. 호날두. 난 나쁘지 않다고 봐 사실. 난 골키퍼도 좀 좋았으면 좋겠네. 골키퍼도 우정은 좋은 거 같아. 골키퍼도 걱정 안 해도 돼 진짜. 아 진짜. 그리고 오른쪽이 누구 쓸래? 슈팅이 되는 위마 누가 있을까? 조지 베스트. 쟤 날쎄냐 날쎄잖아. 날쎄긴 한데 슈팅이 안 돼 이거. 킥스 킥스. 킥스는 내 이런 건데. 발이 부러져 있어 한쪽 발이. 어 얘 얘 얘 얘 얘 얘 얘 정도면 괜찮은데. 누나 사이드 빠른 게 좋아 아니면 슈팅이 좋아? 근데 사이드에서 슈팅이 힘들지 않아? 오. 뭐를 잘 알아 본적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슈팅이 있긴 해. 치고 들어오면서 슈팅이. 진짜 조지 베스트가 맞다고. 진짜 빠른 게 나온 거야. 빠르긴 겁나 빠르지. 그냥 속도 말 안 되지. 사이드로 진짜 무조건. 아 근데 나는 오히려 이거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 감 좋다. 이거. 진짜 이거. 레시포드. 이게 오늘 나온 카드거든? 이거는 진짜 번개야. 이거 진짜 한번 오늘 이거 나온 거 이거. 난 이거 괜찮다 생각해 이거. 어 이거 한번. 레시포드 감 좋아. 왜냐하면 오버룹도 높아. 방탄소보다 높아 저게. 응. 아 근데 이게 난 무서운 게 이게 한번 터지면 지금 조금 큰일 나거든? 어 이 강화가 터지면 레시포드가 조금 변수야. 8,700억. 어? 넉넉하다. 어 팔린 건 나 거의 9,000억 되네. 9,000억 된다니까? 야 레시포드 2개 안 줬다. 네 에어프레이션. 이은이의의의의의. 자 이리 갈게요. 아 나 그냥 날 믿어. 온나. 오카 만들어 줄게. 오아이. 가자. 렛츠 폰. 츄. 컴온. 차라리 여기서 해 받고. 근데 여기서 한번 맞는 게 나아. 차라리 이게 나아. 진짜 없을 거야. 이번엔 판다 진짜. 아 3칸은 원래 붙는 거고. 나는 그러니까 4칸은 터뜨려도 5칸은 안 터뜨리거든? 이거 붙으면 5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5카야. 5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끝났어. 끝났어. 나이스! 난 5칸은 터져본 역사가 없어. 난 터진 적 없어. 걱정하지 마, 진짜. 나 걱정한 적이 없어. 그럼 누나가 눌러봐. 난 터진 적 없어. 그럼 넣어둘게. 아니야. 난 터진 적 없는데 누나가 눌러 그냥. 이거 강화도 해봐야 돼. 강화 붙여봐야 돼, 누나. 준비됐어? 응. 준비됐어? 준비됐어? 준비됐어, 누를게. 자, 골프의 도전. 누를게. 제발, 가자. 오기, 오기, 맛있지? 맛있지? 맛있잖아, 맛있잖아. 야, 톱 해결, 톱 해결. 이거 이득, 이득, 쌉이득, 쌉싸리, 쌉싸비득. 톱 해결, 톱 해결, 톱 해결. 오기, 오기. 팀 봐봐. 예쁘지 않아? 자, 얘네는 어떻게 쓰는 건지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킬리앙홀란. 킬리앙홀란. 에펴주자. 보여줄게. 자, 수비는 그냥 따라 붙으면서 하면 돼, 따라 붙으면서. 요런 식으로. 사이드가 엄청 빠르단 말이야, 얘네들이. 패털 S로 했다고? 어, S로. S도 주고, 공간으로 주는 거. 이렇게 뛴다. 그러면 이제 사이드 이렇게 주고.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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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 이렇게 주고. 얘네는 이제 슈팅을 어떻게 때리냐. 슈팅을 각 보고, 슈팅이 각 나온다. 그럼 때리면 돼. 이런 식으로. 이거는 ZD야, 이건 ZD. 어. 자, 밑에 한 번. 앞에 주고. 잡고, 위에 주고. 잡고, 앞에 찔러주고. 레시포드 잡고. 그냥 때려봐봐. 이런 식으로. 어, 그냥 계속 때려, 얘네는. 얘네는 때리는 매력이야, 때리는 매력. 어, 이쪽 한 번 주고. 위에 한 번 주고. 잡고. ZD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얘네는. 그냥 때려버리란 말이야, 때려버리란 말이야. 때려버리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누나, 얘 우리가. 얘 3차적 투자했잖아. 얘는 슈팅. 슈팅의 신이야, 슈팅의 신. 호날드도 슈팅이 나쁘지 않거든? 이렇게 가다가 그냥 D슛으로 때려. 에라이? 이런 식으로. 또 존나 빨라. 다 뺏어요. 잡고. 이런 거 앞으로 들어가서 안 찰게, 그냥. 쉽게 쉽게. 홀스코스 잡고. 때려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어. 4패 주고. 레이아 레시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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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아, 어이구야. 까비. 까비. 아, 2, 3, 50 테스트. 네. 레시포드잖아, 그냥. 멋진 다이빙. 이런 식으로 쑥쑥 잡고, 그냥 때려버려. 알겠지? 시바 왔다. 으앜. 의아. 나와. 내가 너 안 들였다. 아니 퀵녹헌 드림이 때문에 그래요. 레시포드가 죽을라 그러잖아, 지금. 퀵녹헌 드림이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니, 퀵녹헌 드림이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아, 나 진짜 답답해가지고. 퀵녹헌 드림이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럼 안 써야죠, 그거를.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제가. 가자! 아! 맞지? 이게 진념이야! 진념이야? 네 왔다 레시포트 후부스터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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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나 내가 피날리 한번 놓여줄게 잘 봐봐 누나 괜찮아 강화로 붙여서 이득이야 자 누나 왔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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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시포드 레시포드 진짜 아무도 안 해 적응중이야 기다려봐 올리드 트랩포드 적응중이잖아 레시포드가 궁금한 사나이들이야 반기고 궁금한 사나이들이야 저도 안쓰려고 하는데 자 레시포드가 레시포드 여기 있잖아 사이트 발스 봐봐 또 쓴다 또 써 이런식으로 그냥 이게 레시포드야 슈팅 기가 막히잖아 레시포드 야 디디가 피어졌어 누나 어 근데 디디데 쓸 필요가 없고 누나 그냥 디디만 하면 돼 레시포드 뛰잖아 가잖아 누나 가잖아 그냥 D 밑으로 이게 레시포드야 중거리 슈트 이런식으로 차면 돼 그냥 밑에 방향을 계속 누르면서 그냥 연습해야 돼 진짜 우리 우승해야지 이게 우리 주무기야 주무기 고생했다 오늘 진짜 두려워 두려워 진짜 저 아침 9시에 촬영 갔다 왔습니다 수고하셨어 여러분들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하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next time 저의 정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